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퓨처엠이구요 오늘 주가 1.2% 양봉입니다 아래 꼬리로 일단 저점 이탈하는거 27만원 이탈하는거 좀 막아주는 흐름이었구요 어 굉장히 또 중요한 이번주 마지막 이벤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내일은 뭐 다 아시겠지만 3전에 잠정 실적 발표가 있구요 반도체 종목들한테는 이제 뭐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는 재료 스멸이냐 아니면 한번 더 모멘텀을 받느냐 이정도인데 지금 최근에 반도체 종목들이 좀 강세를 연달아 가지고 보여줬기 때문에 제가 볼때는 일단 좀 한번 쉬는 계기가 될 확률이 높다라고 봐요 물론 이거를 예측하는 것 자체가 크게 의미가 없긴 한데 그래도 지금 흐름만 본다라고 하면 이 차연지가 발표를 하루 앞두고 어쨌든 브레이크를 대부분 다 걸어줬단 말이죠 엘진솔도 그렇고 SD에도 그렇고 포홀도 그렇고 퓨처엠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에서 하방압력을 추가적으로 받을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구요 결국 29만원과 30만원 라인 요 위쪽으로 좀 올라와 줘야 됩니다 지금 여기거든요 여기가 이제 가격적으로 다 뛰어넘고 캔들 하나 보통 이렇게 캔들을 적게 만들고 가격을 밀어버린 그 구간이 대부분 다 경계라인 혹은 저항라인 이렇게 되거든요 오늘 양봉다운 양봉이라고 보기 힘들어요 시가 대비 위로 올려준 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 수급으로 백안부를 좀 보여줬다 기관 쪽에 매도가 나오긴 했지만 수량이 그렇게 타이트하진 않아요 연기금만 14,000주 정도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또 키움 매도고 이러면 돌려나가는 흐름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근데 요런 구간을 돌려나올 때 가장 이제 좀 짜증나는 게 뭐냐면 한 번의 시도로 올라오는 것보다는 한 번 시도하고 또 막히고 며칠 있다가 또 시도하고 막히고 이런 패턴들이거든요 윗라인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좀 중간중간에 지루한 움직임들이 많이 나와 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시장이 뭐 조정을 보일지 추가적으로 아니면 뭐 다시 한 번 다른 주도 업종들한테 기회가 될 수 있을지 요런 부분들은 내일 움직임을 오후짱까지는 좀 보고 주말에 이제 내일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는지 반도체 쪽에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자금을 어떻게 좀 돌리는지 이게 혹시나 나온다라고 하면은 어느 쪽에서 나와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는지 바이오가 오늘 낙폭이 조금 크긴 했거든요 바이오는 일단 캔들을 좀 줄여줘야 되기 때문에 양쪽 다 하락의 기울기가 좀 가팔라요 그러니까 V자 반등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옆으로 좀 돌리면서 추세를 다시 한 번 잡아나가는 이거를 좀 기대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흐름에서 반도체들이 밀려 내려온다라고 하면 시장은 한 번 더 하방 압력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 이런 거는 좀 미리 염두를 해 둬야 될 것 같고 그냥 반도체들이 또 간다라고 하면 다시 한 번 시장은 좀 랠리의 흐름 코스피 강세 위주로 좀 나와주겠죠 그러면서 나머지 저점을 좀 잡아준 종목들은 뭐 지수가 뭐 좋을 때나 아니면은 반도체들이 좀 잠깐 쉴 때 그럴 때 반등을 한 번씩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이게 호재가 좀 많이 안 나오고 있단 말이죠 다른 업종들은 호재가 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최근에 뉴스 나오는 것들만 봐도 뭐 반도체 쪽에 호재가 집중된 게 맞으니까 그쪽으로만 자금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업종 후보들이 있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메인 업종들 이차은지 반도체 바이오 이거는 우리가 1년 내내 계속적으로 봐야 되는 업종들이기 때문에 내일은 반도체 포지션 따라가지고 나머지 업종들의 포지션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이거는 경우 횟수 나눠가지고 반도체가 올라갈 경우 내려갈 경우 올라가는 거는 뭐 크게 이차은지한테 그 생각할 그게 없긴 해요 내려올 때 그때 이차은지가 디스커버를 해주느냐 못해주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 말고는 내일 시장에서 우리가 볼 게 딱히 없다라고 하는 거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업종들은 지금 포지션이 또 나쁘지 않기 때문에 걔네들은 꾸준하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어 퓨처엠 뭐 포스코 그룹주들 최근 대부분 다 움직임이 좋지 않았고 저점 라인 특히 인터내셔널은 그냥 5만원 딱 찍어줬거든요 이 정도 가격에서는 반등을 보여줘야 돼요 그 다음에 저점을 추가적으로 이탈할 만한 그럴 시장 분위기는 아니여가지고 퓨처엠도 마찬가지죠 퓨처엠도 제가 이 가격을 또 찍는 거는 조금 그렇다 저점을 어쨌든 올려주는 추세를 만들어줘야 다음 반등이 나올 때도 탄력이 조금 더 가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27만원은 무조건적으로 내일 어떤 패가 나오든 좀 지켜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종가는 28만원은 사실 크게 의미가 없고요 못해도 29만원 그러니까 지금 퓨처엠한테 유의미한 가격은 28만원보다는 29만원이다 29만원이랑 30만원 사이로 좀 주가를 붙여놔야 그래야 어 뭐 진짜 반등 나온 반등을 기대해 본다거나 추세가 조금씩 돌아가고 있다거나 이런 관점을 넣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조금 지루한 흐름이 나온다 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내일 캔들 나오고 또 한번 조정 주고 또 캔들 나오고 이런 패턴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루한 거 살짝 감안하시고 그 다음에 내일은 섣부르게 포지션을 잡는 것 보다는 5장까지 충분히 지켜보고 그 이후에 대응을 하시는 것 권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영상 아래쪽에 남겨드립니다 누르시고 무료종목 신청 누르신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 남겨주시면 기다리는 동안 저희 무료종목들로 한 주 동안 같이 매매해보세요 단기 종목들이야 뭐 지금 매매할게 계속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저희랑 매매해가지고 수익 내고 그 다음에 차분하게 지금 브레이크를 일단 걸어줬으니까 이후에 추세 만들고 반등을 만드는 거 기다렸다가 진짜 이제는 대응을 해도 되겠다 그럴 때 타이빙 맞춰가지고 대응하시면 어차피 시장이 지금 내려가는 시장이라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위쪽으로 나중에 뭐 지수가 다시 한번 우상의 흐름을 보여준다 그럴 때 웬만큼은 처리가 될 거예요 너무 어렵게 보지 마시고 지금 같은 구간에서 뭐 어 내가 뭐 손절을 한다거나 그럴 필요도 사실 없다라고 봐야겠죠 물타기를 해도 아직까지는 이 중단이 막혀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앞에 만들어졌던 이런 패턴을 몇 번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게 안 나오면은 옆으로 빌빌 길 수밖에 없고 괜히 또 가격 내려왔다 라고 해가지고 물을 왕창 타버리면 다른 업종들이 또 강세를 볼 때 그 업종을 못 따라가니까 그런 부분들도 고려하시는 거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